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지금 냉방 중이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1. 얼른 창문을 닫을게요. 2. 에어컨을 켜 놓을게요. 3.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4.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5.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냉방 중이니까 창문을 열지 마세요. 1. 얼른 창문을 닫을게요. 2. 에어컨을 켜 놓을게요. 3.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4. 창문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5. 오픈해 가요. 6. 뒷금 dezesse 물에 걸쳐서 5. 엉든하지 않도록 2. 너무너무